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재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재사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육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씬해지고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고 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낼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나 사회나 부모나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바른 자를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잠원 1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들으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능력,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영어성경에 보면 빅토리, 승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게 됩니다 또 정직한 자에게 승리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미국에 아들로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아들로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직합니다 그곳에는 사료와 농기구를 파는 하메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점심까지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자기 가게를 닫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가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문에 걸려있는 리스트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걸려있는 장보를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그는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한 번도 도난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자기와 이웃과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거짓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직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정직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그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부모님에게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 더 잘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 한 대 사드릴게요 나름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일단 차를 사드린다고 하니까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차는 무슨 차예요? 괜찮아 괜찮아 차는 무슨 차예요? 괜찮아? 괜찮아? 차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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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차는 괜찮고 그냥 마음만 받으시겠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은 차는 괜찮고 그냥 마음만 받으시겠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사드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차를 사드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을 사드리면 부모님이 기쁘실 줄 알았습니다 生活에 약이 있는 것들을 사드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가終わって 처음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었지만 학생으로서 처음 받아보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학금을 보시고 정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차를 사드린다고 했다 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하거나 돈을 벌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부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부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학생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자녀로서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더욱 더 영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나가길 거부하는 육적인 내 마음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유혹하는 악한 죄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원전한 믿음을 가로막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